안녕하세요 드디어 파피스쿨 오늘 시작합니다 맥스가 오늘 참을 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빨간 건물에서 오늘 훈련을 받습니다 운 좋게 무료 주차 공간을 한게 발견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차를 대고 2시 반 시작인데 지금 2시 25분입니다 이후 건축으로 비닐방부에 현실은 시술 이후에 이렇게 요리는 뭔가 навтacji 강렬과는 microsoft dép señora 쩝쩝 칭찬 훈련법으로 가르칩니다. 주인이 원하는 일을 했을 때, 착한 일을 했을 때 즉시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간식을 주는 훈련법입니다. 칭찬 훈련법으로 가르칩니다. 칭찬 훈련법으로 가르칩니다. 칭찬 훈련법으로 가르칩니다. 칭찬 훈련법으로 가르칩니다. 뺐스틱 맥스는 목줄이 거치장스러워 입에 물고 눕니다.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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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